공병호TV 과천의 중앙선가위원회에서 열리는 사전투표 시연회의 본질을 괴뚫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견을 소개하고 저의 간단한 해설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사람들이 국민을 완전히 동물로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불륙이 돌리면 시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드러난 수많은 선거와 관련된 의문점에 대해서나 해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라이브 쇼를 통해서 조작을 합리화하고 국민을 또 한 번 우롱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민을 개떡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카라님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라이브 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번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정거에 우선 밝히고 서버와 개표 분류기, 개수기 보존신청을 받아들인 것이 우선입니다. 개표 분류기에 통신이 가능한지, 서버가 개표기와 통신이 가능한지, 실제 투표 재점검 실행이 우선입니다. 복진수님입니다. 복진수님이 제기한 그런 의문은 현재 알려진 바로는 서버와 개표소의 많은 전자장비들이 통신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번째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그들이 시연함으로써 부정선거에 아무 관심 없는 국민들에게 그들의 정당성을 합리화시켜서 우리들의 노력들을 더욱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컬터 케빈님인데 케빈님의 의견은 결국 이번 시연은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행사다 이렇게 보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다섯번째입니다. 시험칠 때 컨닝하다 들켰는데 내가 정상적으로 시험치는 모습을 보여줄게. 정말 딱 들어맞는 비유입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쇼를 하고 있습니다. 심플 라이프 리님입니다. 여섯번째입니다. 시연이 아니라 신용입니다. 20% 오찬하던 장비를 0%대로 맞춰서 신용하겠다고 합니다.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검동님입니다. 선거관리비원회에 대한 신뢰는 바닥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곱번째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시연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할 것이면 정거 보존해서 기계를 분해하면 간단할 것입니다. 숨기느라 고생들 많습니다. 선거관리비원회 당신들도 범인입니다. 이 이섬님의 의견입니다. 여덟대 문재인 정부는 쇼를 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선거관리비원회도 또 쇼를 하려고 합니다. 표 훔친 도독이 국민을 상대로 쇼를 하는 겁니다. 정말 역겹습니다. JM 잼마님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28일 오후 2시에 실시가 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시연회를 일종의 쇼로 보는 겁니다. 라이브 쇼로. 국민을 상대로 해서 뭔가 관심을 돌리는 혹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쇼로 보고 있는 국민들이 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정거보전신청 기각 안 하면 됩니다. 뭘 그렇게 번거롭게 시연한다고 야단법석을 떠는가요? 한쪽에서는 조경희님이 말씀하셨는데 한쪽에서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법원을 동원해가지고 변호사를 신청하는 정거보전신청을 계속 각하를 시키는 것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동원해서 쇼를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이상무, 사전투표 이상무, 서부전수 이상무 이런 것이죠. 열 번째입니다. 도덕질하다 걸린 놈이 현장조사 때 도덕질 안 하면 무죄됩니까? 쇼하지 말고 스스로 모든 정거보전조치 철저하게 조치한 이후에 따뜻하게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김성기님입니다. 정거보전신청을 제대로 받아들이란 겁니다. 열 한 번째입니다. 국민을 얼마나 바보로 알고 하는 행동입니까? 기가 찰로러십니다. 하 대경님입니다. 이 땅에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정말 괴롭습니다. 얼마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면 이런 식으로 하겠냐? 선거조작은 뭔 말이고 선거조작 이후에 40일이 넘게 입을 닫고 있는 것은 또 무슨 일이냐? 이런 것을 하 대경님이 잘 표현했습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보여달라고 할 때는 보여지도 않다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야근까지 하면서 뭘 했는지 모르는데 이제 와서 보여준 바본들 안 믿겠습니까? 그리고 시연이라고 해놓고 만지지도 분석하지도 못하게 할 거면서 자기네들이 짜놓은 판대로 시연할 걸 뭘 봅니까? 대체 우리가 기억하고 디겟 등신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양식 있는 국민들은 다 아는 거죠. 뭘 하려고 하는지 어떤 의도로 하려고 하는지를 다 아는 겁니다. 김다솔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열세번째입니다. 법률상 단순기기가 아닌 컴퓨터 시스템, 특히 해킹이 가능한 기기 사용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것으로 선거 무효입니다. 따라서 개표기 정거보조는 인용되어야 됩니다. 강동현님입니다. 선거법은 절차법입니다. 한 가정에서 불법이 행해지게 되면 선거 자체가 무효화됩니다. 개표소 내에 전자장치들이 사용됐습니다. 서브와 중계기와 통신이 가능한 그러나 중앙선거관료는 일체 그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통신이 관련된 것만 발견되더라도 원천 21대 총선 무효가 선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개수기를 정거보존 신청하지 않기 위해서 온 법원들이 다 동원돼서 지금 날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네번째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는 꼼수에 넘어갈 국민이 있을까? 기가 막힙니다. 정바바라 리콘님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열다섯번째입니다. 꼼수 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정한 수의 전문가들의 관리 하에 자유롭게 투표용지를 수개표하면 됩니다. 인쇄된 종이나 혼표를 물리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둘째, 전문가들이 투표수를 지정하는 즉시 수개표를 실시하는 겁니다. 2, 3개, 사전에 미리 조작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사전투표자 연명부를 확실히 공개한다면 됩니다. 사전투표자와 투표자 수의 합치위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개표기가 없어도 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치를 취하면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열여섯번째입니다. 사전투표 투표장의 CCTV를 신문지로 가렸답니다. 선관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시해서 사전투표장의 1분에 12.6명이 투표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내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1174만명이 사전투표를 양일간 12시간, 12시간, 24시간 대만 마무리하려면 1분에 12.6명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전국에 사전투표장에 설치된 CCTV는 죄다 신문지로 가렸습니까? 열일곱번째입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탁 모모씨의 쇼를 시연하려는 것일까요? 탁 모모씨가 이번에 다시 청와대로 입성했습니다. 동방의 불꽃입니다. 탁 모모씨의 쇼를 시연하려는 것일까요? 열여덟번째입니다. 국면 전환용 퍼포먼스를 하려고 합니다. 참기가 찹니다. 남긴병관님. 국면 전환용 퍼포먼스로 보는 겁니다. 깨어있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5월 28일 오후 2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갇힌 에서 전국에 기자들을 불렀다가 실시하려는 그 사건은 바로 국면 전환용 퍼포먼스입니다.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 사건을 덮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6월부터는 새맘새뜻으로 출발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남김병관님이 주장합니다. 케이시 팍님은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28일 날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연은 조국의 셀프 기자회견과 같아 조국의 셀프 기자회견과 같아 스무번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람들을 아직도 국민들을 바보인 등신인 줄 아는가 봅니다. 저렇게 셍쇼를 하면 넘어갈 줄 아는가 봅니다. 언론과 짜고 치겠지만 말입니다. 셍쇼라고 보는 거죠. 국민을 바보 등신으로 아니까 하는 행사다. 이렇게 좌진환님입니다. 법을 지키게 하고 제멋대로 위법과 탈법을 저지르면서 국민이 이에 성복할까? 사람들은 그렇게 아는 겁니다. 당신들이 탈법을 했다. 불법을 했다. 스물두번째입니다. 국민의 성복은 정부가 법치를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의 하나입니다. 사법과 행정부가 위법과 탈법을 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법의 수단이 뭐가 있겠습니까? 김진목님의 주장입니다. 스물셔번째 마지막입니다. 이병화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생 숫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추산 10단입니다. 고3대 추산 세계 추산왕이 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통계 숫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피 선거통계 숫자들이 소리를 내지르고 있습니다. 진실의 소리입니다. 데이터는 진실을 증언합니다. 숫자는 진실을 증언합니다. 오로지 우리가 믿을 것은 숫자가 말하는 사실과 진실뿐입니다. 그 진실과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4.15 총선 부정개표 의혹사건의 실체가 세상에 낱낱이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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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는